원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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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원빈!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라이즈 원빈에 대한 특강을 맡은 박원빈 강사입니다. 와~~ 빈쌤이라고 부르세요. 빈쌤! 빈쌤! 자 오늘 저 빈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과목은요. 바로 K-POP 씬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보이그룹 라이즈! 와~~ 그 중에서도 특히 원빈이라는 멤버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. 라이즈의 원빈은 2002년 3월 2일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났어요. 오~~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닮은 꼴 문제. 이거 중요해? 이거 중요해? 원빈은 동물 중에 뭘 닮았나? 바로 오리예요! 오리! 깨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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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. 원빈만 알고 있는 원빈의 특이한 습관이 있어. 뭐든지 일곱 번을 합니다. 오? 일곱 번? 예를 들어 각을 일곱 번. 각을? 각을 일곱 번. 각을? 알람 일곱 번 울리게 설정. 알람. 난 한 번인데. 마지막은 춤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. 와우! 바로 라이즈의 겟어 기타의 주요 안무를 가르쳐 드릴게요. 볼! 일단 처음에 이렇게 손을 락 스피릿. 락 스피릿 락 스피릿. 와우! 오늘 배운 안무 복습해서 챌린지 많이 참여하시고요. 지금까지 빈쌤이었습니다. 아~~~